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앞으로 5,6회에 걸쳐서 이거 모르고 응응하면 안됨 시리즈를 할 예정인데요 가령 이거 모르고 필러하면 안됨 이거 모르고 보톡스하면 안됨 코성형, 윤곽성형, 양악수술, 실리프팅 하기 전에 이거 꼭 알고 해야함 하는거에 대해서 올려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첫시간 이거 모르고 쌍꺼풀 수술하면 안됨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의 성형상식을 함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 이와 같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게 되는데요 첫번째 눈썹이 내려온다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무쌍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마에 가로주름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이마피부 아래쪽에 있는 표정근육인 전두근, 프론탈리스 머슬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두근이 수축하면서 그 위에 피부가 이렇게 구겨지면서 발생한 주름입니다 즉 이분은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간에 이마에 그 전두근육이 긴장, 수축하면서 눈썹을 이와 같이 올리고 있는 표정인데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전두근이 이완하면 동공을 가려서 시야도 좁아질 뿐더러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기분 안 좋으세요? 화나셨어요? 하고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눈썹을 들고 있는데요 짱꺼풀 수술을 하여 눈이 커지고 시야가 넓어지게 되면 까만 화살표 길이만큼 빨간 화살표 길이도 아래로 내려와 눈썹이 내려오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서 눈이 커진다는 게 무슨 부작용이냐 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눈이 커지게 되면 눈알에 먼지도 많이 들어가면서 이물질도 많이 들어가 다리끼가 많이 나고 눈썹도 많이 끼며 세수할 때 간혹 물 들어가고 비누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트임 수술을 할 때 더 그런 경향이 있으며 눈물의 노화로 인한 안구 보호 기능이 떨어진 중년에서는 이러한 눈이 커지는 수술은 이러한 요인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눈동자를 많이 보이게 하는 수술이 일명 눈매교정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눈동자를 위에서 가리고 있는 눈을 대부분 싫어하기 때문에 눈뜨는 근육인 화살표의 그 상한 검거근을 단축하여 이렇게 눈동자를 많이 보이게 하는 방법인데 이 수술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은 아까 이 사진에서 까만 화살표 길이만큼 눈이 커지면 그 길이만큼 눈썹이 하강한다고 하였는데요 눈매교정술로 까만 화살표의 힘이 세지게 되면 까만 화살표 길이만큼 빨간 화살표도 내려와 눈알의 노출은 어마무지 많아져 눈이 커졌는데 눈썹도 눈으로 한없이 내려오게 돼요 인상이 강해지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눈이 커지면 눈과 눈썹 사이가 사이 거리가 가커질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예쁜 눈은 이렇게 눈동자가 많이 보이든 말든 큰 눈에 부릅뜨지 않으면서 눈썹이 눈에서 먼 비율인데 전지현씨나 수혜씨가 이러한 얼굴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만드는 비결은 첫째 이분의 왼쪽 눈과 같이 눈동자의 노출을 적당히 하여 눈썹의 내려옴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방법 둘째는 오른쪽과 같이 눈동자 노출을 그냥 이빠이하게 하면서 처진 눈썹을 눈썹 거상술을 이용하여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이마가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게 얼굴 커짐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세로 길이를 크게 하는 수술이 쌍꺼풀 수술, 눈매교정술이라고 한다면 눈에 가로 길이를 늘어나게 하는게 앞트임 수술, 뒤트임 수술인데요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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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